정의로우신 아버지, 오늘도 우리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수고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. 면약합니다.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물 수가 없습니다. 나라가 이처럼 어지러워 나라가 망국상태에 있는데도 국민들이 사는 상태에 싸우며 뛰어나지를 못한 가운데 이를 깨우기 위하여 이를 온 국민들에게 온 나라에 조금이라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나와서 구입기를 원합니다. 오늘 우리가 현재 시행하는 이 부산 카프리대위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 다 돌파할 수 있는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부산 시민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폭풍에 힘이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예상합니다. 지켜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순간순간을 주님이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노력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마음과 뜻을 모으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시동을 주기여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